강아지도 있네요 칸인데 제가 멧돼지를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그 잡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멧돼지도 잡아요 고라니는 그냥 잡아도 와서 그냥 일주일씩 먹고 지가 야 완전 야생이네 사람한테 엄청 온손합니다 오우 칸 오우 대단한데 뭐야 야 아프리카 맹수야 뭐야 야생이네 진짜 자 이제 계곡을 따라 꾸며놓은 자연인의 자랑거리들을 한번 구경해보죠 아 여기가 이제 휴식공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따시면 자주 오신 어머님께서 그래서 뭐 해드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잘해놓으신 게 또 안에 난로까지 나와가지고 마을 아래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아들 걱정이 종종 오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드시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네 저는 항상 방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입도 개운하고 깔끔하시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막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뭐하지 막 개그러리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마음가짐 달라지죠 헤어스타일만 신경쓰는 줄 알았는데 여러모로 깔끔하신 분이셨네